대한민국 중학과학 최강자 김청애 선생님이 중학 프리미엄에 땄다 EBS 중학 100만 수강생을 자랑하는 중학과학 1타 김청애 선생님이 제안하는 과학의 해 나는 과학이 쉽고 재밌다고 해 너도 과학이 쉽고 재밌었으면 해 이제 중학 프리미엄에서 쌤과 함께해 빼내고 싶은 사람 김청애 선생님만 따라해 개념을 이해해 원리를 적용해 평가를 대비해 과학의 힘, 테너지 김청애 선생님의 차이나는 중학과학 클래스 중학 프리미엄에서 확인해 네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김청애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는 이제 대한민국 미래학교 1호 창동여 중에서 현재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EBS 과학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중학교 예비 1, 2, 3학년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단연 저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자유학년제 이제 내년에는 이제 학교마다 좀 선택을 해서 자유학기제로 진행이 되는 학교도 있고 자유학년제로 진행이 되는 학교도 있는데요 이제 저거와 같이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그럼 선생님 시험이 없나요? 평가가 없나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공부는 어떡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고 또 친구들도 그거에 대한 불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시험이 없거나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시험을 아주 하나의 시험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괄평가의 의미로 어느 특정한 날에 두세 과목을 45분 안에 이제 아이들이 몇 가지의 문제를 풀어서 OMR로 적어내야 하는 근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중학교는 많은 분위기 쇄신이 됐기 때문에 이 평가 외에도 정말 다양한 평가들이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을 자기가 하고 있는 학습을 꾸준히 평가받고 피드백받고 있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의 학습 부담은 조금 과중이 됐을 수 있고 그거에 맞는 방법들은 분명히 필요하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이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중학교 과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각각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같이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중학교 3학년의 중학교 과학 커리큘럼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 3학년으로 이 내용들을 조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요 정성적으로 과학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과학할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과학을 공부하냐면 크다, 작다,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양이 많다, 적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2, 3학년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바뀌냐면 정량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온도를 낮췄더니 물론 아이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난 온도를 낮추고 싶지 않은데 문제 속에 온도를 낮췄더니 몇 g이 석출이 된대요 난 알고 싶지 않은데 자꾸 몇 g 석출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죠 이걸 내가 굳이 알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교육과정 자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정량적인 수치들을 묻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의 체감 난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그러면 이것들을 대비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이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단원들을 공부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것일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얘네들을 좀 잘 공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처음은 물리예요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물리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물리는 뭘 배우는 학문인가 봤더니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래요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만물의 이치까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정말 많이 학교 현장에서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어떤 것들을 같이 중학교 때 공부하냐면 1학년 때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1학년을 지난 친구들은 뭐 중력, 마찰력, 탄성력, 부력 이런 거 같이 공부했을 거고요 그리고 빛과 파동 2학년 때 이제 1학년 잘 넘어온 친구들도 2학년 딱 되자마자 선생님 전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는 단원이 전기와 작입니다 갑자기 오매법칙 공부하면서 전압은 그래서 몇 볼트야 이런 숫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8단원에 열과 우리 생활, 운동과 에너지, 에너지 전환과 보존 몇 줄이야? 몇 미터 퍼 세크야?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이게 수학인가요? 과학인가요? 이런 질문들 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딱 하면 많은 친구들의 눈이 그 전에는 저를 이렇게 동의하는 눈으로 보다가 딱 이 얘기하면 눈빛이 변해요 아니 선생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항상 이해하려고 학습을 했지 암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너무나 공감합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암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이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쪽 손에 깃털을 들고 있고요 한쪽 손에 볼링공을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떨어뜨립니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뭐가 먼저 떨어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시네요 보통 부모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대답을 부모님들이 맞춰보시잖아요 틀리면 째려보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그냥 아는 척 이렇게 끄덕이셔도 됩니다 부모님들이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깃털과 볼링공을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면 당연히 볼링공이 먼저 떨어집니다 근데 교과에서에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아 감사합니다 동시에 떨어진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죠 내가 분명히 실생활에서 얘네가 동시에 안 떨어졌는데 교과서에서 자꾸 동시에 떨어진대요 근데 물리를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래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은 봐야 되고 어쩔 수 없다 2번만 암기하자 이렇게 가서 이해는 안 되지만 무조건 동시에 떨어진다 이걸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물리를 어떻게 공부하는 건가 저희의 필수공략법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한된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한된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공기저항도 있고 마찰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쉽게 하려고 아 우리 공기저항도 없다고 합시다 마찰도 없다고 합시다 저 우주공간 같은데 생각합시다 그때는 정말 아주 단순한 힘만 작용할 수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만 공부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주공간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내가 했던 경험이랑 교과서에서 적혀있는 거랑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는 없고 그냥 그 문구를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내 실생활의 경험을 들고 들어오니까 이해는 안 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자꾸 암기했다고 혼이 나고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친구들은 계속 아는 척 고개를 끄덕이면 됩니다 힘, 운동, 에너지, 일 혹시 단어가 어색하신가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너 요새 힘들어? 나 요새 에너지 있어? 아니면 너 요새 운동해? 야, 요새 일 많아?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요게 교과서에 그대로 이 단어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냐면 아, 내용이 별로 안 어렵다 근데 문제는 안 풀린다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 지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끄덕이시면 돼요 힘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힘이 힘이지 뭐가? 힘이 뭐야?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사실상 힘을 공부하면서 저희가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은 대단히 깊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힘의 정의였거든요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그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운동 상태를 변화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힘의 정의가 아니고 과학에서 말하는 정의로 그 문장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하게 하는 원인이 힘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다면 그 물체는 힘 받지 않은 겁니다 근데 내가 힘을 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운동도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지만 시간에 따라 그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걸 과학에서는 운동이라고 해요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은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반드시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해야 과학에서는 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는 아이들이 아는 용어니까 아 나 일 알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물리의 핵심은 뭐냐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건데 평상적인 경험, 평상적인 용어를 끌고 들어오시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거를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화학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물리 못지않게 많은 친구들이 화학을 좀 싫어하는데 화학은 물질의 성질, 조성, 구조 및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래요 저희가 1학년 때 기체의 성질, 물질의 세 가지 상태 2학년 때 물질의 구성, 물질의 특성 3학년 때 화학 반응의 규칙성과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얘기를 좀 해보면 중학교 1학년 때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요 고체, 액체, 기체를 배워요 근데 이거는 대답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고체, 액체, 기체 혹시 배웠나요? 네 배웠죠 배웠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 나 이거 아는데 중요해서 또 나왔나 보다 오케이 난 아는 내용 넘어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요 원자 분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무슨 갑자기 또 원자 분자야 여기서부터 또 많은 친구들이 저는 여기까지였나 봐요 뭐 이러면서 친구들이 저는 문과인가 봐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빌드업이 잘 되어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학은 어떻게 보는 것이 핵심이냐면 얘 역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초등학교 때도 고체, 액체, 기체를 배우죠 근데 다시 중학교 1학년에 이 내용이 언급되는 이유는 같은 내용을 또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렵지 않도록 같은 현상을 배우되 다른 관점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고체, 액체, 기체 아 우리 주변에 고체는 이런 게 있어 액체는 물이 있지 기체는 수증기가 있어 아 그런 게 고체, 액체, 기체구나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가 됐을 땐 그건 어떻게 배우냐면 보이지 않는 그 안을 이루고 있는 입자 배열을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같은 현상을 공부하지만 다른 거예요 얘는 고체하는데 내가 여전히 얼음을 떠올리고 있다면 나는 초등학교처럼 아직도 공부하는구나 이 생각하셔야 돼요 액체라고 했는데 물이 떠오르시면 난 아직도 초등학교처럼 공부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물이라고 했을 때 액체의 입자 배열이 떠올랐어야 중학교 1학년답게 과학을 공부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된대요 혹시 그 옆에 있는 이 그림을 연상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하지 말고 끄덕이기만 엄마가 자꾸 맞춰보니까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된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떠올랐으면 참 좋겠냐면 저의 욕심상 물, 액체의 입자 배열 살짝 불규칙하지 근데 가열했네 에너지 받으니까 입자가 완전 활발하게 운동할 거야 아 기체 상태 됐겠다 이렇게 같은 현상을 공부하나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중학교 1학년답게 과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아까 보셨던 그 교육과정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빌드업이 잘 되어 있는 게 초등학교 때 현상 배웠죠 그걸 중학교 1학년 때 입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아 고체의 입자 배열은 이래? 액체의 입자 배열은 이래? 기체의 입자 배열은 이렇구나 중학교 2학년이 되면요 그 입자에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아 얘가 분자였어 얘가 원자였어 그리고 나면 중학교 3학년 때는요 이런 입자들이 가만히 안 있고 반응한다? 이게 아주 잘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어렵게 느끼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그 입자 관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아는 내용이지 오케이 넘어가 근데 갑자기 원자 분자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포인트는 같은 현상을 반드시 중학교 때는 입자의 관점으로 해석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과학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생명과학은 좀 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정말 잘 맞았던 것인지 생명에 관계되는 현상이나 생물의 여러 가지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래요 1학년 때 굉장히 가볍고 또 재미있는 생물 다양성 생물은 다양해야 합니다 이런 거 공부해요 그리고 2학년이 되면서 좀 어려워지죠 식물은 도대체 어떻게 에너지를 얻고 살아갑니까? 동물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나요? 3학년이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어떻게 자극을 받고 그거에 따라 반응하는지 어떻게 생식하는지 어떻게 유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거든요 얘는 물론 이해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포인트냐면 암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암기라고 하는 것에 시간을 들여 많이 했던 학습법이 익숙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오히려 물리와 화학이 더 재미있을 수 있었으나 공부법이 몰라서 접근하지 못하다가 얘는 우연히 공부법이 맞았을 수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과학이 잘 맞나 봐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자기의 흥미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얘는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게 대신 중요해요 물리와 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딱 봐도 우리 친구들 표정이 변하거든요 이런 용어들이 한 단원에서만 등장합니다 단원이 많아지면 이런 용어들이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얘기거든요 DNA 유전자, 염색체, 염색사, 상동염색체,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가염색체 이게 다 비슷해 보여요 다 염색체인데 아이들은 한 문장을 읽을 때 이 한 문장에 이 단어들 세, 네 개가 섞여 있어요 문장 해석 자체가 물리와 화학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생명과학에서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이게 수월했던 친구들은 생명과학에서 그래서 점수가 좀 잘 나왔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용어를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지구과학인데요 지구과학은 이제 지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1학년 때 지구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섯 가지 아이들의 권역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물 마시는 것, 수권, 공기 숨쉬는 것, 그 다음에 기권 우리와 같은 생물권, 그리고 외권에 대한 걸 배우는데요 그 다섯 개의 영역이 중학교 3학년 동안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지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2학년이 되면 수권의 분포 혹은 태양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기권과 별과 우주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어? 선생님 지구과학도 저 할만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도학습법이 중학교 수준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암기를 했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지구과학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하냐면 지구과학 자체가요 관찰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각 자료가 제시가 되실 거거든요 공부를 이미 많이 한 친구들 지금 중학교 3학년을 앞두고 있다나 한다면 이 그림들을 보면서 대략 뭐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어떤 용어를 공부했어요 아까 생명과학이랑은 또 다르죠 그 용어들이 뭔지 알면 됐는데 이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림이 제시되었을 때 뭔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구과학은 아 성단이구나 아 은하구나 아 저 북쪽 하늘인데 별의 일주운동 얘기하는 거야 그게 자전 때문이래 이게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학습했던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원별로 학습법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시각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지구과학에서는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단원별로 좀 봤다면 평가별도 좀 한번 볼게요 제가 깜짝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저를 평가 우리를 평가하는 선생님은 당연히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각자 내가 평가를 받는 선생님은 누구죠 네 그렇죠 당연히 우리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나를 평가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일단 가장 먼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학은요 세부 과목이 존재해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그 어느 거 하나에 그 선생님의 전공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게 저도 가르치다 보면 자꾸 전공이 나오면 깊어져요 그리고 시험지를 자꾸 내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강점을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특히 과학에는 학기 초에 뭘 주실 거냐면 교수학습 평가 계획을 주실 거예요 요즘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이 아주 세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수학습 평가 계획을 학기 초에 정확하게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내가 이 수행평가 할 건데 언제 할 거야 그때 뭐를 할 거야 거기에 대한 채점 기준은 이거는 3점, 이거는 2점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냥 수행평가를 잘 한다고 점수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실험을 잘한다고 그냥 보고서를 냈다고 해서 점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평가 항목을 챙겨주셔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학교에서 보지만 정말 잘한 친구들 많은데 기한을 놓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잠깐 깜빡해서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내일 내고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앞에서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좀 구분을 했는데요 일단 지필평가에서 저희가 꼭 챙겨야 하는 건 이런 거죠 시험 범위가 어디냐 이거 당연히 우리 친구들 잘, 이건 잘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 요즘 정리해서 나가고 있죠 여기서 더 챙기셔야 하는 건 평가 비율입니다 나를 가르치시는, 나를 평가하시는 선생님이 어디에 더 비중을 놓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서수령에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렇다면 그 비중에 맞는 학습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지선다 객관식 문항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서수령 문항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비율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 선생님의 전공이 뭐냐 거기서 난도 높은 서수령 문항 등이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많겠죠 그런 것들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생님이 작년에도 같은 학년을 가리키셨다면 사실 사람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 문항들은 확인하고 중복을 다 없애지만 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문항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 이거 중요할 것 같고요 수행평가는 요즘 학교별로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 안내하는 교수 학습 자료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과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탐구가 필수 점수로 들어가 있을 텐데요 거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실험을 수행하는 것에 이 선생님이 방점을 두고 계시는지 아니면 실험을 한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내는 것에 점수 비율이 더 높은지 이 보고서에서도 그 결과 값을 적어내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지 그것을 해석해서 적는 마지막 결론을 유의 깊게 보시는지 이거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채점 기준표마다 점수 배점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보시면 과학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서술형 평가는 요즘은 시험에서 분리해서 아예 수행평가로도 치러지고 있으니까요 학기 초에 이건 교수 학습 평가 계획을 조금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라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학교 현장에서 만나면 선생님 저 이번 학기 성공했어요 이번 학기 저는 실패했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 다 아시다시피 학습에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과정만 있습니다 아주 힘든 과정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힘든 과정 끝에 끝까지 모든 아이들이 성공으로 완주할 수 있게끔 저는 또 학교에서 부모님들께서는 또 과정에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지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창덕여중 또 EBS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